지금 오전 6시 6시가 좀 안됐는데 출발을 했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청진항에서 1-1코스 시작점 센터를 찍었고 지금은 중간지점을 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뭐야 6시 5분인데 벌써 중간 스탬프 지점에 왔습니다 스탬프 찍었습니다 여기 오던 편의점도 24시간 많아서 Cauce 아, 폰을 찾았습니다. 와, 폰 우도 보인 줄 알아요. 우도가 땅콩이 유명하잖아요. 몰래길 옆에 땅콩이 그려져 있습니다. 600m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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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산포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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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열출봉 주차장입니다. 혼자 다닐 때 화장실 가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별로 잘 기다려줘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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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산열출봉 결처에 오시면 실내 공반되는 캠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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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동점이자 2번 기사 시작점 강칠이 혜계만입니다. 또한 서점에서 6월 27일 대출이 있습니다. 오늘 체크인이 3시라서 그때까지 카페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카페에 계속 입기가 미안해서 다른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랑 아메리카노가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주방, 냉장고, 전자레인지, 침대, TV도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앞에 말이 있고, 옆에 강아지인 것 같은데? 아닌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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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